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직 소식이랑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친구가 구직을 했어요. 구직은 주인은 1주 만에 했고 성민이는 2주 만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엄청 빠른 구직이죠. 근데 팀노바 연봉 평균 상당히 높죠. 4천이 넘었죠. 5기 최근 기수 그리고 이전 기수는 3천 8백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고연봉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일단 한 친구부터 얘기를 하자면 주의부터 얘기하면 주인은 지방대 전공자고 들어가게 된 회사는 시냅틱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경수가 다니는 거예요. 경수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민이 같은 경우는 클린 일렉스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지금 시냅틱 웨이브라는 회사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거기 가서 면접을 받대요. 주의가 보니까 되게 잘 다니고 있고 경수는 인디즈라는 서비스를 웹 개발을 한 친구들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주인은 이번에 iOS 개발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팀노바에서는 iOS 커리큘럼이 없죠. 근데도 들어간다. 이게 뭐냐. 팀노바의 클라스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팀노바 커리큘럼 잘 몰라. 잘 몰라. 해보지도 않고서 지뢰짐작해서 홈페이지만 보고 대충대충 보고 하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언어나 플랫폼에 크게 한계를 두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변화는 이런 현 시대에 변화가 빠른 시대에 더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그 교육을 거의 지금 이제 7년 전쯤 거의 그 7년 전쯤에 이미 빌딩을 다 했고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한 것대로 학생들을 만들어 나갔더니 이렇게 플랫폼이 상관없는 개발자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시냅틱 웨이브라는 회사는 이제 두 친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친구가 가는데 이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경수가 또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팀노바 응용 2단계 때 웹개발 했거든. 근데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또 클라스죠. 어쨌든 1주 동안 면접 14개 보고요. 거의 다 긍정적 반응이었고요. 주인은 경력자예요. 경력자인데 사실 인턴 경험만 한 6, 7개월 있는데 그 당시에 받던 연봉이 1,44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넘게 이상의 연봉의 인상 오퍼를 그러니까 시냅틱 웨이브가 아니고 시냅틱 웨이브는 좀 더 낮은데 시냅틱 웨이브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문화도 좋고 이제 그 대표님도 좋고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서 경수도 그래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회사가 좋아서 거기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회사에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이 친구가 해요. 그 이제 이 회사는 좀 이렇게 더 3,000만원 이상의 오퍼를 더 올려서 준 회사인데 주의가 워낙 괜찮으니까 오퍼를 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회사에 이제 주의가 그래요. 연락드리기 위한 임주희입니다. 죄송하게도 다른 곳에서 더 원하던 조건의 오퍼를 받게 되어 그쪽으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어제죠. 금요일. 아침에 저한테 연락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몇 번 알려줬는데 그건 공개하기 싫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여러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저도 그럼 조건을 상임조정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그러신 거죠. 조건이 문제라면 저도 맞춰야죠. 할 정도로 팀노바 팀원들한테 이런 우대 정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살 때 회사가 정해진 틀에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대표님이나 임원진들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건은 바뀔 수 있다. 이게 엘리트들 부의 추월 차선 기술의 추월 차선을 가진 팀노바 졸업생들의 클라스입니다. 이게 익숙해요. 저 이런 거 상담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얼마였습니다 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미 가겠다고 연락을 드린 상황이라 다음에 좋은 기회로 꼭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시냅틱 웨이브로 가기로 한 거죠. 시냅틱 웨이브는 사실 연봉을 우대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부른 것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봉을 진짜 높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3000만원 이상의 오퍼를 주셨어요. 3000만원보다 더 높아요. 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히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굳이 제가 정확히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3000만원 이상의 연봉 제한을 주셨고 시냅틱 웨이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이명이 공개됐으니까 연봉 공개는 당연히 안 되죠. 상식일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차피 출근 안 하셨으면 그 전까지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대표님이 좋게 해주셨어요. 저 업체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냅틱 웨이브가 더 끌렸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14개를 일주일 동안 면접을 봤는데 다 긍정적이에요. 두 개는 우대를 바로 해주면서 오퍼를 주셨고요. 그곳 중 하나 시냅틱 웨이브고 그 다음에 부른 거 그대로 맞춰준 곳이 세 곳 살짝 낮춘 금액으로 좀 낮춰주시면 안 되겠냐 그쪽에도 오히려 부턱한 뉘앙스로 예의를 갖추셔서 얘기하는 회사가 네 곳 그리고 2차 면접 제의하신 곳 두 곳 그리고 세 곳이 다음 주에 연락 주겠다는 곳 사실상 모든 곳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세 곳이 다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엄청 높은 확률로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실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처럼 이렇게 상처가 좀 있는 친구들 예전에 1,440만 원 받고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다닌 모바일 게임 회사였는데 월 120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격미달로 하도 임금체불이 있었대요. 그 전 회사에서 그래서 3개월은 수수빈이 80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적은 거야. 그쵸? 20살 때 70으로 받고 그랬는데 생활이 안 돼요. 거의 막 하다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진짜 제가 70받고 이럴 때 30으로 한 달 먹고 살았고 한 진짜 30씩 모아가지고 5개월인가 6개월 모아서 배낭여행 가려고 내가 그 맨 처음에 맨 첫 회사에서 그랬었거든. 그래서 배낭여행 갔다 오긴 했었는데 너무 이게 차가워. 저 돈 자체가 근데 주인은 이게 2016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차가운 거죠. 차가운 현실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지같은 회사 다니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새벽 3,4시까지래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회사에 씻고자면 일주일에 겨우 두 번 집에 가곤 했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을 받았다고. 이게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 잘 수 있는 원룸월세 50이라 80만원 월세는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대요. 아니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야근의 이유를 회사를 탓을 하지 말라고요. 그 회사 그지같고 거지같은 거 알면서 거기 왜 갔어? 결국에는 실력 없으니 간 거지.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동정해주고 그 회사만 욕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편하겠죠. 근데 너무 편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은 냉혹하거든. 바뀌는 거 없어. 편한 말을 여러분들이 막 진짜 노력을 안 해서 생긴 문제 가지고 아 서울대 안 나오면 차별하는 이 사회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아니고 차등이죠. 서울대 간 친구들은 그만큼 노력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거 인생이 성공한 거지. 팀노바에서 진짜 1년반 공부하고서 연봉 올라간 수준이 오퍼받고 그냥 모든 회사 다 좋아하고 지금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무튼 주인은 이랬고 그 다음에 성민이 주인 머리 되게 파랗죠. 여러분 근데 상식 파괴 이렇게 머리를 하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한다.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의 클라스다. 난 애들한테 염색하고 싶으면 다 해라. 나 왜 이래 나는.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뭐 어때. 잘하는데. 그리고 좀 개성 있는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회사 되게 좋아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또 아무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파란 머리 저런 머리 친구 사실 흔하지 않잖아. 지나가다 보면 확 튀잖아. 팀노바의 머리 막 이렇게 색깔 독특한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여러분의 상식에는 저런 머리 하면 회사에서 싫어하지 않나? 회사가 나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 이상으로 잘하면 돼요. 저 머리하고도 연봉 엄청 높으면서도 회사 다 뚝가 패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일도 잘해. 뭐 얘기 끝난 거지.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성민이 성민이가 보낸 메시지예요. 이거 메시지 같은 건 다 카톡으로 온 건데 제가 옮긴 거예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를 제가 그냥 옮긴 겁니다. 그 아까 그것도 이제 주의가 준 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온 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주가 걸렸는데 그 1주 그러니까 팀노바의 요즘 분위기가 뭐냐면 다들 너무 우대받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니까 1주일 구직이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2주 구직했다고 힘들어할 정도야 우리 분위기가 사실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2주 2주 동안 2년이 되는 회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요즘 분위기는 완전 연봉 우대받고 저희 연봉이 최근 졸업생들 연봉평균만 묶으면 무조건 4천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클라스 클라스 무슨 얘기를 내가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대기업 연봉평균이 3천 7,800 하는 거 7,800 사이니까 그것보다 저희가 연봉이 확실히 더 높죠 근데 얘네들 다 지방대거든 지방대 비전공자 성민이는 그래서 들어간 회사는 클린일렉스 전기차 충전기 타회사에 배포하면 관리솔루션을 회사에 맞게 제공하는 일 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인데 제가 정확히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정확히 워낙 요새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가지고 그 회사가 그 회사가 긴가민가해가지고 어쨌든 블록체인 계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린일렉스 전기차 충전기 타회사에 배포하면 관리솔루션 그런 거를 개발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하는 그런 건가 클린일렉스 클린 정확히는 제가 회사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담당 업무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어쨌든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담당하게 프레임워크나 기술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안 써본 건 안 써봤다고 말해도 오퍼를 준대요 왜 그거 말고 다른 걸 봤을 때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성민이는 좀 더 좋게 구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항상 성민아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거는 고쳐야 돼 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졸업생마다 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홀로 서기 시작했으니까 잘 고쳐 나가길 바라는 거죠 성민이도 어떻게 보면 지방대 비전공장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였어요 주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좀 애매한 데 있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고 우리가 좀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그런 학교에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연봉은 웬만한 대기업을 뚝갚을 펼 정도의 연봉평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팀노바의 연봉평균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무튼 성민이도 가서 잘 할 겁니다 잘 됐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회사에 가게 됐고 썸그널이라는 서비스를 이 친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은희 경은희가 리더였고 두 친구가 이걸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이거를 다시 리더를 맡아서 이제 팀노바의 새로운 친구들과 컨택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개발하고 있는데 유지부서하면 업데이트하는데 8만명 이상이 썸그널이라는 팀에서 만든 썸유형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썸유형 테스트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많은데 또 대박인 건 비즈엔터라는 언론사에서 이 친구들의 서비스를 기사까지 낸 거예요 11월 23일에 이거 일러스트도 주의가 다 그렸어요 개발자인데 신기하죠 그래서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검색해보면 썸유형 테스트라고 10대 검색어에서 썸그널이 10대 검색어에서 상위권 10위 안에 넣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되게 재밌는 거고 이제 뭐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썸그널이라는 거는 팀노바 응용 2단계 팀원들이 창업을 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하자면 어너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건데 이게 이제 실시간 검색에도 올라오고 이런 썸유형 테스트가 저렇게 화제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저희는 학생이지만 학생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항상 프로 프로 레벨 그래서 업계에서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고 어너더 클래스라는 걸 늘 보여주려고 증명을 항상 하고 있죠 아무튼 썸그널 썸유형 테스트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엄청나게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만 명 이상이 오픈한 지 2주인가 3주 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면 진짜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이 친구들이 관련 서적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뽑아서 일러스트 하나로 직접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전부 서비스부터 모든 걸 다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잘 됐고 두 친구가 성장해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도 미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장해서 그리고 썬근활도 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we are going to have to 아멘